오늘이 진짜 개추운 날이거든요. 그 한파 그런 거가 나와가지고 지금 영하 20도예요. 근데 제가 승민이한테 엄청난 노트를 줬거든요. 제가 또 노트 정리왕이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정리했던 시험 기간에 정리했던 그런 노트들 모아놓은 거 다 승민이한테 줘가지고 승민이가 밥을 산다 그래서 그게 또 하필이면 오늘이었네요. 원래 이게 저번 주였는데 저번 주 토요일이었는데 저번 주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에 승민이가 술을 차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저랑 약속을 취소했어요. 제가 약속 취소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 히터 소리가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너무 춥거든요. 제 손발이 다 얼어죽겠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번 주로 옮겼는데 또 하필이면 이번 주가 엄청나게 추운 그 주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승민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혹시 너 또 약속 취소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 좀 진정을 하래요. 그래서 취소 안 됐고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오야 너 잘나온다. 아 이 햇볕이 딱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다. 아 이 햇볕이 딱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다. 아 이 햇볕이 딱 들어오고 스페인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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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크, 그리고 양이 비난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비난이? 오! 그리고 샐러드, 아기떄, 아기떄 아... 아... 하... 래서 고기 네, 내가 어떻게 원하는지 아, 그리고 고기 고기 그리고 고기 고기 네, 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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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총립 아리총립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이거는 TGI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는 TGI 진짜 맛있어 음 음 아니 왜냐면 TGI는 이게 칩이 나오거든 좀 바삭해 개맛이 음 개맛이 음 음 너무 보람이 있네 오늘 같은 날 TGI는 진짜 안 한 것 같아 오늘 같은 날 TGI는 진짜 안 한 것 같아 그래 아 아 이번엔 이후에 10년 정도 나온 것 같아 야 시험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너는 아직도 이곳에 원인 과목이 남아있는 거네 아직도 이곳에 원인 과목이 남아있는 거네 진짜 나 3개만 봤더라고 이렇게 작년에 나를 보는 것 같고 야 4학년은 진짜 1학기가 힘든 게 아니라 2학기가 진짜 힘들어 맞아 맞아 2학기가 살짝 진짜 이게 한방 흐름을 놓치잖아 그걸 따라잡기가 진짜 힘들어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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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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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프라이 치킨처럼 보이지도 않아 뭐지? 스파이시하지 않으면 나 진짜 혼낸다 근데 딱 봐도 안 스파이시해 근데 이거 베네딕트 시키셨고 저는 스파이시 치킨 락플 시켰는데 이건 도대체 뭐죠? 의문점 자 한 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바로 밥 Vil? 배가 안 좋아해요 나도 반술 안 먹어 게맛없어 근데 저 맛있어 와우 진짜 맛없어 무슨 맛이야? 아무 맛도 안 나오고 theCUBE Rosa 오늘 승민 오빠가 쏘는다 팁 얼마나 주지? 음식 맛없었으니까 좀만 줘 15% 어 왼간 오오오 오으오 오오오오 여러분, 김승민씨 싱글입니다. 연락주세요. 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뒤에 자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못 간지고 지금 저희는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하신 김승민 군을 위해서 카페베네를 가고 있습니다. 크로프를 시킬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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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이렇게 먹는 건가? 아, 예. 뭐지? 맞아. 언니, 이미 졸업했어. 이거? 까맣지스? 응. 신은거? 응. 개맛있어. 아니, 거기부터 먹는 사람이 진짜 쓰레기다. 아니, 크로스트가 제일 맛있는데 지금 한입을 이렇게 먹으라고. 알았어. 먹어봐. 이렇게 먹어봐. 이거? 어. 개맛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냥 뮤추얼 팬들? 소개받아. 아, 저희 드라이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잖아, 엔더한테. 바이슨 같은 거. 너무 잘 되지 않냐? 괜찮은데? 다이슨 700불이야. 이건 300불이고. 다이슨은? 다이슨은 진짜 너무 친절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좋대. 근데 너무 좋대. 그래. 머리 상상이 없대. 근데 이것도 똑같은데. 그 원리? 그래서 나는 700불까지 되지. 맞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어. 엔조의 페이버릿. 뭐? 야, 여기 더 섞어야지. 음식은 거의 그냥 우유만 마시고 있는데? 내 붕붕이야. 물욕이 또 폭발을 해가지고 TJMAX에 왔습니다. 아, 저거 맞습니다. 아닌 척하네? 이거 유대어로 가르치다 마시는데? 스페인어야. 물욕쟁이가 오기에는 너무 큰 것들이 질량이 없지. 내가 방금 그만할라 했어. 나같은 물욕쟁이가 오기에는. 템테이션이 지금 넘쳐나는 이곳. 마음을 굳게 잡고 와야 돼. 이런 데는. 나 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정리왕. 어, 거울이다. 오늘의 OOTD. 보충쟁이가 면접이 나던 조 tofu. 성쾅, 그 soilengo 좋은 술 Gul. Ё fast- Ken Burns. TJMAX라는 땐 그래서 뭘 사진 않았고 그냥 그냥 물욕만 좀 그 예쁜 물건들 좀 두다가 딱히 필요한 건 없어가지고 그냥 승리니 내려다 주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내 집 가서 제 동생 편입하는 거 좀 알아봐 주고 그리고 그리고 강의 하나, 두 개 정도 볼 것 같아요. 옷을 갈아입었고, 지금 엔조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안녕. 안녕. Can you introduce yourself? 내 이름은 엔조야. 나는 볼리비아 사람이야. 와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addy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만나서? 나've never learned that. 아까 말했었지만 말자.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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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What?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만나서. 만나서. 반가워 이거는 투메릭, 바이오틴, 케르틴, 컬리젠 이거는 멀티바라민, 프로바이오틱 제가 이거를 한 번에 계속 삼켜 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삼키니까 좀 들어올 수 있지만 이걸 계속 그냥 알약 통째로 토를 계속 해가지고 한 번에 삼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치킨이 땡긴다 치킨이? 까지 연주야? Sure maybe 치킨 땡긴다 치킨 땡긴다 땡긴다? 땡긴다 is like craving 야 저희집이 부끄럽게 Oregon 나 스윗이 택배가 있는지 알았지만 택배가 있는 Crypto 택배가 있는 곳이 택배가 있는 정 superstitious 택배가 있는 곳이 이렇게 이 택배가 있는 택배가 있는지 알았지 그 택배가 있는 곳이 그가, 그가 정말 달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마이 갓, 제가 FDA 수업을 듣거든요. FDA 수업을 듣는데 그게 오늘까지 뭐 내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룹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희 조 애들이 다 깜빡한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뭐지? what the hell she's kind of dirty no because she just ate oh her face is absolutely dirty let me see oh my god i just got dog food i actually have a piece of dog food on my face her face is actually very dirty holy cow oh my goodness what have you done oh little girl but she ate and then she poo pooed that's good that was like immediate that's good little girl oh that's good little girl can you 그래서 저의 그룹 리더가 그걸 좀 적어서 제출을 할 거고 저는 이제 치킨 먹으러 갈 거예요. 안녕! What are you doing? Coco, we have cut your red-handed. Cut in 4K? Coco! Chanel was just trying to be Chanel. Coco, Chanel 괴롭히면 돼, 안 돼! Chanel hasn't moved from that position since the entire day. Oh, you're pretty, Coco. Chanel's life... Oh, yeah, she doesn't know. She wants to go eat. And poop. She ate, she pooped. Okay. Chanel, are you sleepy again? Chanel, when you eat like a lady, you have to clean your mouth after you eat, okay? Look at your mother. Mother has no crumbs. She's an 오빠. She just wants to share her dog food with you. Damn, is that good? 오랜만에 치킨 먹으러... 치킨, 치킨. 아까 왔던 어리스턴에 다시 왔어요, 치킨 먹으러. 보통 시켜먹는데, 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어서... I think my friend's gonna be working here. They're so quick, though. Right? Say, 안녕! They made a new law called the FDAAA in 2007. They said, hey, by the way, you guys should publish your results. And there's fines. Right? They haven't charged anybody to pay them a fine. So, it's like as if it doesn't exist. And the thing is, like, even results that have already happened in the past, they're supposed to still publish previous results. Nobody's being held accountable, so nobody feels like they have to... 15 minutes? Not even, right? I don't know. Isn't this a good idea? But how much more do they charge? Like $2? $3? $2. And my favorite piece. Our favorite. I gave you one lychee. Thank you. But one fat lychee. Thank you. Thank you. Well done. Well done. It's the regular trash. Enjoy. I don't know. Do you want to eat? Do you want to eat? Bye. Good night. Say good night. Good night. Fun? Good night. My name is Enjoy. Uh-huh. I'm in Bolivia. I'm in Bolivia. It's so good. You don't feel like it. How is it? Good night. How are you? Hey! He's goldfish by the way. That's why. It's so good to meet. Now say,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Bye.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팩입니다. 제가 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영상으로 남자친구랑 저랑 사귄 지가 거의 3년이 다 돼가잖아요. 오래 사귀기도 했고 저희 동고를 또 한 지 2년이 거의 다 돼가기도 하고 해서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Q&A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제 남자친구한테 이런 질문 같은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다 이제 바보고 질문이 많으면 답변을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고 질문이 그냥 딱히 별로 없다. 그러면 조용히 그 영상은 사라지는 걸로 만들지도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